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요소하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소하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바나바가 필요한 시대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시대의 바나바인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본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러주었죠. 왜 그랬을까요? 사대인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때 주대교회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 팔 앞에 둡니다. 그리고 구제사역에 힘쓰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속한 공동체, 가정현장, 직장현장, 사역현장에서요. 보금적인 위로로 사람을 품고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나바가 인격이 좋아서 그렇게 위로의 아들이 되었느냐.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마가다라빵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마가가 누굽니까? 바나바의 조카예요. 아마 이런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자연스럽게 마가의 다라빵에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라빵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위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돋볼 수 있는 것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섬기고 품고 세워주는 데 넉넉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시대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나의 물질, 나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것을 헌신함으로 사람들을 품고 세워주는 이 역할을 감당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바나바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메시지가 있는 중직자였다. 말씀을 하셨죠. 결국은 메시지입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요. 많은 계층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청년들아, 너희는 이기었다. 이긴 자들이다.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너희 안에 말씀이 거하는구나. 결국은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말씀으로 살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강력하게 이 시대의 바나바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람을 참 잘 세우는 그런 달란트와 은사가 있었죠. 사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죠.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이단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울이 이렇게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도 이 사울을 받아주지 않아요. 지금 위장한 상태다. 우리가 다 모였을 때 우리를 체포하기 위한 계략이 아니냐. 받아주질 않아요. 그때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요. 사울과 포럼을 하다 보니까 확실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회심했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초대교인들에게 나서서 나를 보고 이 사람을 받아줘라. 보증하고 변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품고 세워주는 역할을 가장 잘한 사람이 바나바죠. 또 마가가 등장하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 아닙니까. 마가와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중도 하차였어요. 마가가 또 부잣집 도련님 아닙니까. 너무 힘든 거고 너무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중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마음에는 아,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강한 그 율법적인 자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또 마가를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엄청난 큰 갈등을 하죠. 그래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마음이 있었죠. 사람을 품고 세워주는 그 마음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맞냐 바나바가 맞냐 우리가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가가 어떻게 되죠.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마가가 세워져요. 바나바의 사역과 베드로의 사역이 같이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제를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 마가에게.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마가를 표현합니다. 베드로도요. 사람을 세웠고요. 마가를 세웠고요. 오늘 바나바도요. 마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적 성장을 해서요.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을 할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게 나의 사역에 큰 그가 도움이 될 것이다. 엄청난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바나바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금적 위로자가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강단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요. 제 힘든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이런 모든 부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으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나바와 같이 품고 세워주는 보금적 위로자가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요수하서입니다. 주인공이 요수하죠. 요수하의 인생을 보면요. 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요수하를 통해서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배자가 승리한다 입니다. 요수하서 전반적인 성경을 보면요. 7년 반 정복 전쟁 중이에요. 요수하서가 전쟁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수하서는 읽어보면요. 재미가 있어요. 막 여리고도 돌고요. 요단강도 막 무너지고요.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요. 재미있는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정복 전쟁 중에 항상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요수하와 그 군대를 이끌어 가세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배에요. 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 쓰시는구나. 요수하는요. 40세가 될 때까지 아무런 스펙이 없어요. 무슨 스펙이 있겠습니까. 노예로 태어나고 노예로 살았어요. 스펙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 때부터 나일강에 띄어서 바로왕의 공주가 키우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수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죠. 두 사람을 동일하게 사용하세요. 모세는 모세답게 하나님이 강하게 사용하시고요. 요수하는 정복 전쟁답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상황과 수준과 상관없이 요수와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있었죠. 요수하는 어린 시절부터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보좌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오른팔의 역할을 감당했죠. 모세가 어디 가면 같이 다녀요. 모세가 예배하면 같이 가서 예배했어요. 모세가 기도하면 같이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배운 거예요. 출입국기 33장 11절 저는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왔냐.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누네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은 이 당시의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모세가 예배했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집어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하는 계속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예배하다 보니까 그 예배하는 마음이 너무나 깊어진 거죠.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또 여호수하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수하서 3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호수하가 어떻게 늘 성공했습니까. 여호수하는요.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고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 걸 우리가 여호수하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죠. 지금 여리고가 첫 전투입니다. 여리고 전투전에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때 홀로 여호수하가 여리고 주변을 배회합니다. 그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이었겠지요. 그런데 앞에 천사를 만나요. 그런데 천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하가 이렇게 하면 너는 적군이니 아군이냐. 그런데 이 천사가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로다. 이때 딱 깨닫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싸우는 게 아니구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내 뒤에 있구나. 이 부분을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기도하면 왜 마음이 평안합니까. 기도하면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지금 비록 눈에 보이는 건 내가 하는 거지만 내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여호수하도 단 한 번 패배했습니다. 언제 패배했죠. 예배를 소홀히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큰 난공불락의 성 요리고를 무찌르고 나서요.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눈으로 봐도요. 육신적인 객관적으로 봐도요. 이거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예배 안 해도 이거는 조금만 병력 보내면 그냥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니란 마음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전투에 패배를 하죠.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또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남길 자가 승리한다입니다. 요소와서 전체를 보면요. 전쟁서지 않습니까. 좀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은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죽고 사는 전쟁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전쟁 중에도 랩런트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랩런트들에게 언약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요단강이 갈라졌는데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뭐 좀 하라고 하시지. 요단강 건너면요.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전쟁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뭐라고 하시죠. 요단강에서 열두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는요. 각인하고자 하는 뭔가 상징물이에요.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훗날 자녀들이 물어볼 것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녀교육할 때 저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만 자녀교육하는 게 아니라 지금 커서도 아이들이 중고등 대학에 돼서도 계속 우리를 통해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간증을 하라고요. 지식 전달이 아닌 살아있는 부모의 간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랩런트들이 확실한 언약이 각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정말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의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발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하시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 나를 내게 항상 언약을 각인하시는 부모님.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건. 그래서 우리는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문제와 위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왔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극복하기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자녀들은요. 먼 훗날 이 언약이 강의돼서 요소와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쉼표를 찍어요. 할레를 행하라. 전쟁을 끝나고 좀 할레를 해라고 하시지. 할레는요. 전투력 상실입니다. 전투력이 사라져요. 그냥 기습공격 당하면요. 전별할 수 있는 그런 위기예요. 그런데 20세 이상 모든 남자 할레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까. 언약의 각인. 몸의 언약을 각인하는 게 할레의 상징이에요. 지금은 세례로 대체되지 않았습니까. 할레를 왜 전쟁 중에 하라고 하십니까. 먼저 부모가 언약을 몸에 각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먼저 부모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배하면요. 우리 자녀들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소와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천국 갈 날이 머지 않았음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1세대 출애급 세대들이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10가지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홍해바다를 본 사람들이 출애급 1세대들이에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출애급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야에서야 만나가 내려요. 광야 보니까 불기둥, 부름기둥이 자기를 따라다녀요. 인도해요. 막 반석에서 물이 터져요. 고기달라니까 하나님이 매출하기까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 한마디로 말씀성실을 체험한 세대예요. 지금 출애급 3세대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요. 가난 땅에서 태어났어요. 가난 땅에서 만나가 내렸다더라. 유단강이 갈라졌더라. 홍해 바다가 갈라졌었다. 다 과거 이야기예요. 본드인들이 지금 체험한 신앙이 없어요. 그럼 그 세대들에게 뭐라고 하죠? 지금 예배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어요. 요호수아가 유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요호와만 섬기리라.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결단해라. 우상 숭배, 지금 가난한 땅의 세상 문화와 우상이 가득한 땅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절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할 또 부모 세대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호수아서 전체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마디도 안 나타나죠. 구약 성경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호수아는요.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 예수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요호수아에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열의 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라베 집은요. 구원받았어요. 모든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륙당할 때 기생라베 집 안에만 있으면요. 누구든 상관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호수아가 징표를 주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다. 그 집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붉은 줄이 지금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까? 그 자는 반드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의 말씀과 보혈의 말씀이 뿌려지는 예배의 자리로 모이기를 힘쓰고요. 우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위로자 바나바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마음이 낙심된 자, 연약한 자, 영적으로 흔들리는 자 그 사람들을 우리가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사랑해주고 위로하면서요. 예수의 보혈의 보금이 선포되는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요호수아서 마지막 가면요. 뭐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요호수에게 명령하세요.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이 총 여섯 개인가 했어요. 어디에서든 뛰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도피성이 가려고 하는데 너무 멀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섯 개를 만들었어요. 어디에서든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그래서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실수하고 연약합니다. 언제는 성령 충만할지 모르지만 언제는 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